안녕하세요. 여러분. 학녀사 다육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이는 라울입니다. 여러분. 국민 다육이 라울. 제가 3포트 심었어요. 3포트 합식. 하나에 3천원씩 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심은 1세대 다육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만 사서 심었는데 라울이 은근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2포트를 더 사서 다이소 가서 이 바구니를 3천원 주고 샀을 거에요. 여기다가 같이 합식 했어요. 신고 보니 은근 작품같이 멋져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많이 컸어요. 이건 이름은 잘 모르는데 제 첫 입꽂이 성공한 아이예요. 저것도 샀는데 다 죽고. 입꽂이 하나 성공했어요. 다 바구니 다이소 바구니 이렇게 해도 괜찮죠. 다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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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구니.